그린 마스 네 안녕하세요 Hello, this is 그린 마스 단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걸 뭐 자꾸 말해야 되네? 그냥 말하면 되네? 그냥 아무 말씀 하셔도 됩니다 그린 마스 주식회사는 2021년도에 이제 설립돼서 토마토랑 파프리카 재배할 때 재배 기술 컨설팅 해드리고 거기에 필요한 동작 그리고 농약 이런 뭐 육묘, 묘종 같은 거 제공해 드리면서 농민들한테 농사를 잘 짓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so a company that offers consulting services for different agricultural products specifically he mentioned bell peppers, peppers? 네, sweet peppers sweet peppers as well as tomatoes so what are we looking at here? 이게 뭔가요? these are the sweet peppers these are the sweet peppers 그럼 어떤 컨설팅, 어떤 뭐 예를 들면 how,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조금 자세한 내용으로 봐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렇게 이 박람회 오면 뭐 자동으로 제어한다, 뭐 환경을 세팅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희는 조금 더 이거를 보고 얘가 어디가 아픈지 잘 크고 건강한지 힘이 센지 약한지를 판단을 하고 물을 줄 때, 예를 들어 1리터를 줄 때 1리터를 한 번에 줘야 될지 끊어서 열 번 나눠줘야 될지 세 번에 나눠줘야 될지 몇 시 몇 분에 줘야 될지 얼마큼 줘야 될지 얼마큼 줘야 될지 까지 좀 더 디테일하게 그 환경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알려줍니다 농민들한테 지금 9시부터 10시까지 물 주세요 몇 번 이런 식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포무소는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는 환경에서 학생들이 건강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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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하고 건강해지고 물을 넣어야 될지 물이 얼마나 많이 넣어야 될지 물을 넣어야 될지 혹은 물을 넣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네 어플로 사용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어...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하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이거는 핸드폰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이거 뭐 입력하고 하면 약하다, 강하다가 포인트가 이렇게 나오고 물을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를 선택을 할 수 있게 알려주는 어플이 있고요. 또 그러면서 또 한 가지로 저희가 직접 가서 말씀해 주시는 게 있고 직접 보고 하는 게 아무리 더 정확하긴 하지만 이런 걸 찍어서 알려주면 멀리 있어도 저희가 연락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so they can offer like services and actually go to the farm and offer consultations as well as using your smartphone, take a picture of it, and then get information about whether or not it needs to be watered or not, and whether or not it's healthy. So they offer multiple services, whether they go to the farm itself or use it digitally from a distance. 안녕하십니까. 어, 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다. 창문도 시간당 1cm씩, 2cm씩 열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도 다. 웬만한 모든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알려드리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저희가 병에 걸려서 어디 아프면 치료할 수 있는 농약, 케미컬까지 다 알려드리고. 네. 뭐, 한 가지로, 저도, 저희 직원들이, 저희 직원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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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 전문가들이고, 실제로 저희가 농사를 짓고 있고, 국내에서 저희가 컨설팅 해 줄 수 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면적당 얼마큼 생산할 수 있느냐. 생산량을 저희가 그걸로 증빙해 드리기 때문에, 농민 분들이 잘 따라오시고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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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Bla우KElat의 expertise. 오늘의 많은 고 выпуск 자체 생산하는 스킬업은 전문가 대 안에 생산약이 없을 것이고 Venice. 주변, 회업 최소 가지 прин참에 Of비는 구간ları, 아니라고 했으면 여러 off zal은 점에서 성 Aujourdения 추가가HHHHH 그래서 Math times sehen, 인생 breat음 استıl arriving. 감사합니다. Frühj trial über Georgia. 네. 트랙hold national호가 reign overempe어버리는 테마 Este é주 감사합니다.